아이고, 정갈하게도 싸웠구먼. 계산은 정확히 합시다. 이거부터 나 돈 받아요. 아, 그려, 그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가요? 40년을 찾아 하면 추억의 맛이요. 다시 먹어보니 확실하구먼. 나는 저말에는 설마, 설마 했는데. 추억의 맛? 나여사.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아니, 뭔데요? 울기까지 흘리리라고. 나여사 고향이 어디요? 서울이요. 왜요? 아, 그려? 그럼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지? 응? 아침 안 들고 오셨어? 응. 아니, 무슨 밥을 그렇게 허겁지겁 드셔? 응. 아이고, 체하겠어요. 나여사 너게. 꿈에도 그리던 맛을 다시 보는 거 봐. 이번 생은 나는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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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사 먹으면서. 뭐가 자꾸 고맙대? 응? 응. 아... 아...